남규만으로 변신하고 촬영장으로 가겠습니다. 의상 갈아입고 현장에서 또 봐요. 안녕. 안녕. 뭔가 누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지금. 부담스럽다더니 이건 뭔가요. 정말 귀엽 남규만. 주름 생겨지 여기. 주름 생겨. 주름 생겨. 주름 생겨. 주름 생겨. 아 웃어서 그런 거야. 저거 하고 내면. 많이 많이 웃어가지고. 화내면 내가 화내면 딱 이렇게 웃어야지. 남궁민 씨 지금 화난 거 아니죠. 조금씩. 조금씩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져요. 그냥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게. 오랜만에 듣네. 자꾸 남규만이 나오시니까. 사람 좋게 화나게 웃다가도 남규만인 듯 남규만 아닌 남규만 같은 남궁민 씨. 심지어 남규만 인이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. 제가 사실 허리하고 목이 되게 안 좋아요. 화내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것 같고 땡기고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연기를 하다가 막 돌리면. 막 이러는데. 뭐. 약간 이런 거. 모든 건 오해일 뿐. 실제로는 화기에. 촬영팀 스태프에게 선물까지 받는 인기남 중의 인기남이었습니다. 죽어 남겨. 그런데 이거 진짜 아까. 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. 그런 적 없는데요. 무슨 뜻이 갑자기. 저 이상하게 말 안 했잖아요. 없다는데 왜 그래요. 엄청 우리 사이 좋아요. 하단 말이야. 하단 말이야.